뭘 라면 먹을게 있어라 아 우리 면 귀신 연서 맛있어? 맛 어때? 연서야? 많이 안 먹어봤지 라면으로 먹었지? 먹어봤어? 응 맛있었잖아 이거 이거 드셔봤었어요? 풀먹을 거? 풀먹고도 먹어본 거 같은데 내가 맛이 있는 건 이건 내가 라면 중에서 마치는 건 다섯번째야 다섯번째야? 아 정확하세요 한 숟갈 줄꺼야? 안줄꺼에요? 아까도 핫도그랑 사줬더니 핫도그를 먹으면서 껍데기는 맛있어서 줄 수 없대 소세지가 딱 나오더니 이거는 결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해봐 오오오오 야 너 면소 치사하게 해 응? 네 응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삼촌은 연서 없을 때 맛있는 거 먹는다 아니 연서 있을 때도 맛있는 건데 연서 안 주고 먹어야지 먹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제 저런 싸가지 야 이제 먹을만큼 먹었냐 치사한 놈아? 이거 필 먹을거에요? 네 이거 먹어 그랬다고 이제 먹는거죠 근데 근거 한 숟가락만 먹을게 어때? 맛있어 이건 뭐에요? 맛이 괜찮더라구요 간편하고 나가서 사먹는거 못지않게 여기다 뭐 제대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 다